자 이번에는 스포츠계 소식입니다. 드물게 나오는 소식인데 메시가 메시 백스 소셜미디어 보이콧 바이 잉글래쉬 사컬 메시가 영국 축구팀에서 벌이는 소셜미디어 거부운동 사용거부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리오넬 메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얘기하는데 이영명의 팔로워입니다. 팔로워가 있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콜포는 요구하다. 온라인상의 어비스, 인종차별이나 학대에 관한 반대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토요일에 The Barcelona forwards message coincides with a 4-day boycott of social media by soccer leagues, clubs, and players in England to protest against online racial abuse and discrimination. 바르셀로나 포워드로 뛰고 있는 메시의 메시지는 영국의 축구리그와 클럽과 선수들이 진행하는 온라인상의 인종학대나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렇게 진행되는 온라인 4일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중단 거부운동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메시는 침묵을 지키는 대신에 메시는 침묵을 지키는 대신에 인스타그램 포스트 게시글을 통해서 영국 축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허그 포웅과 축하를 전했다. 이번 소셜미디어 상황에 인종학대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개최한 데 대해서 추카와 포웅을 지지했다. 메시가 따라서 메시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요청했죠. 사람들, 각각의 프로파일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각의 인스타그램 계정 뒤에는 뼈와 살이 있는, 뼈와 살이 아니라 살과 피가 있는 이런 진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도 웃고 울고 인생을 즐기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 트위터,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메시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썼죠. 어느 누구도 모욕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 없다 이거죠. 소셜미디어 상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학대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강력하게 비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요구해야 합니다. 디맨. 기업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하는 바입니다.